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갑자기 나는 그냥 눈 감고 있는 줄 알았거든. 근데 갑자기 폭포를 하니까 진짜 차고 있어요. 맞아. 왜 아까 지하철에서 저 두건 내렸으니까요. 미안해요. 언니가 잘못됐어요. 왜 그러세요. 네. 내가 슬퍼했잖아요. 그래서 좀 장난치려고 그랬어요. 이유가 그거야? 네. 야 나는. 나도 잘 못 있었다. 진짜. 무슨 소리가 들렸어. 난 잘 깬 거잖아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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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